국제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큰 물과 가물, 산사태를 방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 우리 적십자회가 지난 기간 정부의 보조적 단체에서 모든 형태의 재난을 방지하고 그 효과를 줄이게 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나무 심기가 매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. 어느 날 세계가 증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상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.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한 대부분의 결과는 우리가 인차할 수 없습니다. 나무 심기가 바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. 나무 ils désurgence도 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. 나무는 큰 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일은 나무 심지는 방법과 그대면 구대의 규격은 25Cm x 25Cm 동ora 사장 조기 여기 물 안 줬지? 물 좀 달라 지금 오늘 식수하고 있는 이 나무는 고문 어리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사철풀으로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터질을 보호하고 산 사태로부터의 터질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으라고 봅니다 물, 물 갈라 물, 물 갈라 물, 물 갈라 물, 물 갈라 물, 물, 물 물 갈라 감사합니다.